오늘은 1월 4일 토요일 손뱅이 좋은 사이즈도 들어왔구요 손뱅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제사용으로 벌써 판매가 됐구요 오늘 지치가 공기가 차가서 둥둥 떴어요 오늘 또 방어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양식참돔도 있고 오늘 감성돔이 겨우 이제 오늘 9키로 잡아왔어요 주말마다 감성돔이 무족하네요 오늘 사실 50키로는 들어와야 되는데 이래갖고 장사하겠습니까 자연산 강호도 있고 묵매기 묵매기 묵매기는 작은 사이즈고 큰애들은 밑 묵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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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매기들 하고 강호자연산 묵매기 묵매기들 하고 강호자연산 약간 재미가 있어요 농어서끼 묵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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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이 진짜 크다 삶이 진짜 크다 소방어 새끼들 소방어 새끼들 큰 농어가 잡혔어요 지금 철은 사실 농어는 지났는데 큰게 살은 찌네요 제 생각에는 알을 가졌을 것 같아요 알 알 가져갖고 별로올 것 같아요 참돔 겨울 참돔치고는 괜찮네요 highly 상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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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맛있 Method 그리고 오늘 국산 낙지가 돈 낙지 진짜 맛있는 낙지입니다 AGACS when you make them 오늘 주말에 파우러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